왜 여기로 온 거야? 궁금한 거 알려준다며. 이게 나다. 김특발. 1977년생이면. 맞아, 나 죽었다. 송희연이 육교에서 뛰어내리던 날 구하려다가 송희연 몸에 내 영혼이 들어간 것 같아. 빙의? 뭐 그런 거겠지. 네 몸이 죽은 거고 이현이 영혼이 돌아오면 넌 갈 곳이야. 없지. 그러니까 죽겠지. 그래서 말 못한 거다. 송희연이 돌아오면 친구가 돌아왔다는 즐거움이 슬픔을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. 같은 모습이니까. 지금은 왜 말해주는 건데? 재윤이한테 그런 말 듣고도 네가 가만히 있겠냐? 어떻게든 진짜 송희연이 돌아온 걸 확인했겠지. 지금처럼. 지금처럼? 돌아왔다, 송희연. 좋아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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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연이야? 최세경 너네도 영원히 보이는 건가?